걸그룹 레인보우의 멤버 우리가 식신로드에 새로운 MC로 합류했습니다. 우리는 식신로드 6회 게스트로 출연해 톡톡 튀는 매력과 복스럽게 먹는 모습을 선보여 MC 군단의 새 식구로 발탁됐는데요. 식신로드에서는 추운 겨울철 약해진 면역력을 보강할 수 있는 건강 보양식 메뉴를 선보입니다. 2011년의 건강을 책임질 식면 건강 보양식과 새로운 MC 우리의 활약이 빛난 식신로드 7회는 오늘 밤 11시 와이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